자 지금부터 아가방컴퍼니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컴퍼니 같은 경우 현재 주가재료와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아가방컴퍼니 첫 번째 주가재료와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종목이면서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로 저출산 위기 대응 부처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현재 주가재료로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저출산 분야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주요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선 소식까지 겹치면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 한 명당 바로 한 명의 출산율이 아니라 0.6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유럽 저출산 국가들에 대한 지표들을 가장 빠르게 앞선 국가로 기록된 바 있죠. 결국 일본의 초고령 사회를 따라가는 흐름과 함께 출산 대책에 대한 전세계적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저출산 관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주가재료와 모멘텀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일단 정부는 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념의 차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가릴 것 없이 국가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현재 대응해야 될 가격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매수과와 목표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요. 지금 사도 되느냐 또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결국 다 가격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오픈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면 가격 전략 얘기 안 해주죠. 자신감인지 또는 차후에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불안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트레이더라면 전체적으로 방송을 한다면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가격이겠고요. 이 주가의 가격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누적 승률을 쌓아갈 때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과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고점을 만든 이후에 추세가 하방으로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왔다가 기존 바닥 구간에서 쓰리 바닥을 형성하면서 3500 구간을 다시 한번 박차고 매물대를 형성해준 다음에 강한 거래량이 터졌죠.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는 장떼 양봉 뭐라고 얘기하려? 세력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준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기준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의 0.5부터 0.618의 피보나치 조정구간 정확하게 5000원부터 4500구간 터치해줬고요. 그 이후에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관점 이 매수 탓죠. 그대로 유효하다. 왜냐? 기존의 박스 구간을 만들 때 고점이 바로 4500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강력하게 기준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가장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5000부터 4500구간까지 분할 매수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이 주요 매물대가 깨지는 바로 4000구간을 손절가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고점 매물대 바로 6500구간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이 1차 목표가 구간에는 50% 매도한다. 내가 보유한 물량의 반절은 매도한다. 그리고 6500구간을 돌파한다면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도 7500구간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7900원 구간의 파동과 피벗저항값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2차 목표가 최종 전략 매도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6500과 7900 꼭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가격 대응 전략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셨다가 딱 한 주라도 사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해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타점에 한 주라도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제 찐 구독자가 될 수 있다. 구독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제 채널만 본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바로 AI 알고리즘을 통한 급등주 추천 앱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화면과 PC의 메인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위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급등주 포착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상승 에너지와 그 다음 현재가 포착가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적 포착 종목을 다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산술값이겠죠. 이 10일 안에 누적 수익률 1360%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봐도 210%가 나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모아보기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PC 버전,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그다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모아놓기 버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상승 에너지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 수급에 대한 상승 에너지 부분을 쉽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포착된 이후에 얼만큼 올랐는지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 어떤 불기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장중시세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에 불기둥 종목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모닝파워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렇게 수급대장이라고 뜨면서 나오는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돌격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개별주로서 강한 상승 동력을 바로 보여줄 때 돌격대장이라는 타이틀 전략명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급등주에 대한 포착과 함께 해당 포착된 종목에 대한 주요 매수와 매도 시그널 차트를 통해서 주요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와 함께 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따로 차트를 켜지 않고서도 핵심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나 그 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과 함께 섹터 분석 그 다음에 주요 수급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종목 분석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매우 매우 매매할 때 좋은 그러한 툴이 되겠죠. 자 이제요. PC 버전 받으실 분. 네. 지금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네. 주식닥터로 검색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PC 버전을 받으실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드리면은요.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5929-7823번. 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PC 버전 설치 버전에 대한 파일과 함께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의 혜택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번호 5929-7823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